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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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뜰로얄 1회 우승컵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나도 공동 1등은 해봤다 베뜰로얄이라뇨 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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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로얄 아닌가요? 형이 하나 베이비로얄이야 어쩔 수 없어 3번 3베이비로얄이에요 왜냐? 아니니까 그리고 여러분 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응 실례가 안 된다면 응 구독 한 번만 네 시작합시다 자 그럼 한 명이 다 나왔네요 다른 사놨던 술베트들 어떨지 궁금해요 다른 사놨던 술베트들하고 다를게인가? 응 원래 열 잔인데 여덟 잔으로 줄였어요 우리는 전부 다 못먹는다 가위바위버 아 선생님 제일 위험하잖아 주사위 어디갔어? 주사위 방금까지 있었는데? 주사위가 순식간에 사라졌네 바보들은 또 뭐야 이거 작은 주사위도 아니라 눈에 안 보일리 아 정훈이 형 진짜 전부터 난리구만 어? 걸렸어? 왜냐? 여덟 잔 일 걸려서 걸리는 거잖아 아니지 내가 걸린거야 여덟 잔 내가 걸린거야 여덟 잔 여덟 잔인 어? 어? 사놨다 열 잔인 아 근데 진짜 여덟 잔인게 다행이네 다행인게 아니지 열 잔인게 다행이 안 걸렸어요 다 맞네 그것도 아 그래서 다행이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6 어? 1나와만 살지 2나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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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지 3나와만 살지 아니지 아까 뭐라 했어 뭐? 살려줄게 2나와만 살지 3나와만 살지 나의 어린것들이 진짜 나의 어린것들이 말이 많아 정말 형 원래 요즘 세대껏 모르셨다 아이잖아 우리가 참아줘야 돼 그래 야 다 앞에 90년대생이야 80년대생으로 하나 진짜 다 앞에 9등 하지 왜 안나오지 아무것도? 비닐을 다 넣었으니까 아 아 아 아 왜 맛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나오나 이상하다 역시 바보들이 쿠다야 여기 우리는 터미잖아 우리는 좀 구상하군 가위바위보 아싸 벌써 먹는거에요 이제 아싹 한자씩 마시는거에요 아 아 아 꼴딱아 좋아할 줄 몰랐어 아 오늘 참 이상하다 형들이 원래 다 바보였다 싶기도 하고 가위바위보 내가 제일 똑똑한가 아 뭔소리야 뭔소리야 아 아 아 깨낸거 같은데 바보 같은데 나 했잖아 너무 고상한 척 하려고 억지로 하다보니까 애가 지금 멘붕이 온거야 이쁜척 하면서 마셔야지 하다보니까 이쁜척도 못하고 고상한 척도 못하면서 바보가 됐어 가위바위보 시준의 가수하는 랜덤 게임 게임 스타 하이엔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임주 나는 시준 나는 식 나는 석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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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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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 임주 임주에요 쭈쭈가 아니에요 임주에요 임주에요 잘가요 바보네요 가보라니까 이젠 보내줄게요 힘쭈 그래! 다통돌이 모였으니까 해보자 패스키! 러빈! 서리! 왓! 귀엽고 깜찍하게 서리! 왓! 시계 반응 반시계 반응 1 2 3 중복한대요 4 5 6 7 3 2 3 4 으악 죄송해요 다 술을 먹어가지고 나 술만 와서 그런거지 2 3 4 4 5 5 10 1 5 5 5 5 5 5 5 9 5 5 5 10 5 4 5 13 에이 그건 아닙니다 비웃어 폭탄 13 에어 10 13 맞아 매력 좀 더 좀 더 잘하긴 하네 자, 어? 15 15 18 15 18 왜 했어 이제? 그러게 힘들게. 난 중간에 죽였잖아. 왜 했어? 아 역시 소녀들이려고 다들 안 죽네 애교라고 10 9 20 20 10, 1, 22, 23 되게 귀엽다 내 생각에는 제가 되게 귀여워 끝나간다 끝나간다 이거 31까지 온 적이 처음인 것 같다 처음이야 그거 맞아 술 취했어요? 나 배운 게 애교 하나 배운 게 있지? 20대! 28! 25! 자 내가 남았나 하지마 귀엽게 한 방에 라스트 확실하게 귀엽게 해줘야 30 약해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해 그래서 이걸로 한다고? 오준이는 30하고 싶어 30 됐다 간단하게 송경호를 할까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접어요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접어요 다섯 개 오케이 나이 제일 많은 사람이 접어요 오 무섭다 노란 머리 노란 머리 노란 머리 다 접어 접어요 접어요 나도 근색 머리인데 아유 접어요 근색 머리인데 나 밝은 분홍색이야 방송 주인 접어 주인 접어 비제이 접어라 오우 나 고모래 아니야 나 고모래 아니야? 고모래 아니야? 노란 머리 블루 색깔이에요 흰트 초중 접어 다 접어 다 접어 나 홍반이야 막내 접어요 막내 접고 또 안 쓴 사람 접어요 솔로 파란 왕사 접어 별 끝났네요 아유 뭐야 아유 아유 아비아스하트 주먹임 이래서 무서워요 slightly 흰트 초 소리 돼지 혜진이ize 하자 아시죠. 무슨 내용 근데 던져보자 요기 이렇게 조금 그렇다는yd 나도 Think of him 아니, 토론도 해도 돼! 영상보다... 휴지에 관련된 거 해야지! 노잼! 노잼! 이 노잼 되는 거 어떻게 느꼈어요? 난 이해했어! 휴지에 관해서... 풀어보자! 아니, 풀어보자! 풀어보자! 쿵! 쿵! 그럼! 1번에 3번! 3만 1번! 1번에 4번! 4번에 1번! 1번에 5번! 오빠! 잘가요! 내 사랑! 옆에서 술도 취했으니까... 그렇지! 나 이거 이해 못 했어! 공무실빵! 침묵 공무실빵! 침묵 공무실빵! 세킨라빈 서리원! 섹시하게 섹시하게 서리원! 더러운데요? 더러운데요? 다시요! 더러운데요? 다시요? 역시! 아니, 내가 정말 잘 어울 oko! QUAY! 진짜! 무서워! 어! 어, 튕그터? 야! 미안하나, 희준아! 너한테까지 무승히 강하게 할 거니까. 저한테까지 무승히 강하게 할 거니까. 뭐 했어요? 야! 진짜 나한테까지 안 오네. 나 좋아해요. 아 이게 아닌데! 한 방에 끝내려고 한 건데! 4개로 합시다. 4개. 4개. 아 진짜 안 덮고 싶었는데 어떨까? 아 진짜. 나는 접는다. 나 못생겼다. 또 있어. 나 약간 제 모습이었어. 저한테 나 시티 접어요. 저기 YJL님 나를 지금 구독하시는 거예요? 나 양심적이야. 여러분 저 못생겼어. 네! 양심적인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인 거야. 야! 나 여기서 400만원 들었어. 여기 1000만원 들었어! 아니야! 오! 안 닿았어. 저도 저도 저녁도 신기하고. 여기는 그냥 해. 뭐든. 다 하는 사람인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제일 윤리한 것 같다. 여긴 순무도 아쉽다. 음? 그게 스피드죠? 음! 저는... 안 해. 안 해. 안 해. 인지와? 네! 떼어! 어 걸렸다 형! 걸렸다 걸렸다. 어 빵이야?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 우리를 내 사게